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상담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방송 길면 보시기 힘들기 때문에 한 30분 간격으로 지금 좀 끊어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2시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질문 주셨습니다 전일 매수하셨다 현대모비스 자 딱히 현대모비스 지수 흐름 아 주가 흐름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아까 뭐 박스권 저점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현대모비스가 뭐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부품 납품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보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보다 더 주가 모양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비슷한 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래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런 부분들 지배구조 개선 뭐 순환출자 뭐 이런 부분들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막 얽히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혼조세 있는데 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교적 저점되고 닥터키도 현대차 이야기 드리는 게 중장기로는 이렇게 저점부위 우리나라 1등 그 대신에 1등 적어도 2등 그러한 종목들은 자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우리나라가 모멘텀이 없지 않기 때문에 꼬꾸라지기 보다는 올라갈 상황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적금들 들듯이 닥터키도 방송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들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사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사고 뭐 쭉 샀다 칩시다 그러면 평균당가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1년 후 됐을 때도 여기 위로 올라갔으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워낙 지금 매매 타이밍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량이기도 한데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기도 한데 장중에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 이렇게 볼 수 없는 분이라든지 하면 중장기로 쭉 들어가면 좋은 종목들이 제법 있거든요 닥터키 여기 밑에 보이시죠 농심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해놓은 거 보이시죠 현대차 삼성아재 삼성생명 이렇게 해놨는데 농심 여기부터 제가 이야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금 연초 정도부터 이야기 했으니까 평균당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지금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난 크게 신경 쓰기도 싫고 한 달에 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내 여윳돈 그냥 꾸준히 사물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장기 자 닥터키 여기서 무엇 보고 지금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올봉이 저점대 29만 원입니다 올봉이 저점대 여기 29만 원 이거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죠 그래서 이게 매매 형태에 따라서 아까 단기 매매 오늘 하루 안에 끝내든지 그 다음날 안에 끝내든지 하는 단타 매매는 분봉으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촉각을 세우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2,3일 들고 가는 추세 매매는 일봉상의 추세를 보고 하면 될 것이고 중장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월봉의 저점 여기 보면 돌파된 고점 라인이고 좀 밀렸다가 다시 지지되지 않습니까 닥터키 말씀드리는 건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 권역이 지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항권이죠 돌파를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작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강하게 하면서 레벨 업 됐다 레벨 업 되면서 밑으로 여기 밀릴 때 여기 안 깬다 그래서 29만 원 나는 사도 된다 그래서 쭉 사라 그리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농심도 33만 원 인근까지 눌림목 주면 이거는 이제 2,3일 트레이딩 하는 분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3만 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따라가 가지고 먹었겠죠 황중숙님 매매 스타일은 여기서도 아마 따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매수 포인트 된다 안 된다 된다 생각하면 7번 여기 자 여기 종고점 돌파하는 양봉에서 매수해도 되겠다 7번 자 농심 여기 올려놨습니다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위에 있을수록 닥터키에 관심 더 가지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가 벌써부터 위에 있죠 지금 뭐 삼성전자는 조금 희마리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7번 누르십니다 자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그죠 이런 매수 포인트가 눈에 팍팍팍 들어올 때까지 공부 좀 많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도 멈추는 이유가 여기 다 고점대 아닙니까 여기 딱 볼까요 자 이렇게 본인 종목 뿐만 아니라 본인 종목을 앞으로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기본적인 이론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 지지사항 이거거든요 닥터키 특기를 했습니다 지지사항 잡아내는 거 자 선물 매매 해외 선물 매매할 때 지지사항을 못 잡아내면 매매를 못합니다 물론 깨질 때도 있고 뭐 벌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나중에 수익보고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아 35만 8천원 인건데 밀리는 다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해도 36만 7천원 여기 인근 가면 밀리게 돼 있거든요 좀 오를 만큼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것도 제가 딱 눈으로 보니까 목표치 산적 딱 나오네요 자 앞에 방송한 거 하고 다르게 이야기 한 거 보십시오 29만 2천원에서 33만원 갔죠 그럼 얼마 올랐습니까 대략 3만 8천원 올랐죠 자 여기서 3만 8천원 다하면 36만 8천원이죠 자 여기가 목표치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목표치 인근은 오니까 막 훈들훈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그죠 그리고 닥터키가 말씀드렸던 청산 차익실현 더 잘하는 팁 어저께 청산했었어야 되겠습니까 일부, 절반 정도는 청산했었어야 된다 생각하면 8번 아니면 그냥 쭉 들고 가야 된다 쭉 들고 가야 된다는 9번 청산했었어야 된다는 8번 이거 팁 3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수익 중이라고 들고 가기 보다는 적당히 절반 끊어먹고 여기 내려오면 또 절반 사고 아니면 여기 한 번 더 퉁하고 떨어질 때는 아 다 청산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 포인트 잡고 그 동안에는 그럼 다른 종목 들어가고 이렇게 다른 종목 이런 거 나올 때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자 여기서 하루 이틀 수익 나고 수익 날 때 이런 거 하루 이틀 밀리면 그거 팔아먹고 여기서 눌림목 주고 양복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한 종목에서도 치고 받고 가능하고 여기 관심 종목으로 놔둔 데서 자 이런 데 쫓아가지 말고 하루 이틀 눌릴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하루 이틀 올라가는 거 단기 트레이딩 하고 자 그러면 요게 살짝 하루 이틀 눌려 줄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팔아먹고 팔아먹은 돈으로 요거 들어가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이번에 1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하던 거 계속 하자면요 자 여기 비교적 현대모비스 하단부위다 그래서 하단부위 들어가신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단기간 상승하기도 힘듭니다 단기간 상승하기도 힘들고 자 박스권 하단만 지지한다면 자 조금 길게 들고 가시는 거 나쁘지 않고 자 여기 21만원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평선 저항들 23만원도 있고 24만원도 있고 저항이 겹겹이 곳곳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곳곳에 저항이 있으니까 단기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매매 기법 중에 하나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단에서 판다 그 기간은 뭐 두세달 끌고 가도 되고요 자 그런 장기는 아니라도 중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자 여기서 한번 사주셨다 했고 그러면 한 번에 다 몰빵 안 했을 거니까 3회 정도 나눠서 사는 거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올라갔을 때 상승 확인하고 다시 대밀리고 그 이상 저점을 여길 안 깨고 다시 재상승하는 양봉에서는 한 번 더 추가 그래서 한 그런 모양들 이평선 20일 올라탈 때 한 번 더 추가 그러면 한 이 정도 될 거거든요 22만 원 22만 5천 원 그리고 짧게 24만 5천 원 정도에서 끊어도 되고요 그럼 한 2만 원 먹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 작은 폭 아니거든요 아니면 왔다갔다 할 거 다 그냥 감내하고 여기 상단까지 갈 때까지 쭉 한 중기로 뭐 3-4개월 이상 들고 갈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채팅 딜레이가 상당히 있네요 아 그리고 유니크도 한 번 봐달라 하셨고 유니크 자 유니크하고 아까 오늘 시황 한번 점검해달라 하셨으니 고개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 노래 부르륵 가야 되거든요 하하하하 그래서 오늘 해운대로 갑니다 해운대 가서 영상 제대로 잘 지켜놓으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닥터케이 방송 주식과 음악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하시다가 좀 머리 아프시면 닥터케이 오늘 음악 오늘 노래 잘했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어 네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자 넵튠 넵튠까지만 하겠습니다 넵튠 12600원 어머나 3개 올리셨네 이러면 30분인데 이렇게 하면 아 현대약품 제가 설명을 워낙 자세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 종목당 한 10분 잡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한미약품 아 현대약품 나이 나이 100 나이 100 16500원 앞부분 노래 녹화방송에 올라가였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제가 업로드를 안해서 그렇죠 아 노래 오늘 해운대 그게 딱 그 분수 비슷한데 위에서 아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한 네다섯시 할 생각이고 그게 다른 분들 많이 있더라구요 다른 분이 있어서 안되면 바닷가 딱 제일 중간에서 딱 들어오는 입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워낙 작아 가지고 바닷가는 소리가 다 퍼져버려서 제가 노래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던데 어쨌든 핑계 안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콘 앞으로 전망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전망 하죠 자 일단 현재 조금만 기다리면 매수 시점 나올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이 셀트리언 헬스케어하고 모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여 드릴까요 닥터게이 하도 쳐다봐 가지고 눈에 딱 들어옵니다 조금 이평선이 다르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이제 이평선 돌파해냈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이평선이 위에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닥터게이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러이러한 추세인데 하락 추세 돌파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평선 돌파 다 해놨다 하나 빼고 121일 그러면 닥터게이가 앞에서 방송 셀트리언 헬스케어 방송할 때도 요거 뚫을 때까지 확인하고 눌림목 주는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은 관심있게 본다 하셨잖아요 아직 매수 안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할 때 보면 외국인들 매도 많이 있고 기관은 매수 좀 들어오고 이것은 여기가 지지권이고요 5200원대가 지지권이고요 6300원 저항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깨면 안되는데 깼다 그러면 뭐로 바뀐다 저항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저항 받았습니다 어저께 자 여기는 자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돌파하면 어떻게 바뀐다 지지권입니다 한단계 쿵하우 깼서나 재빠르게 여길 탄탄하게 다 재빠른건 아닙니다 여길 다져 내고 올려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상승추세 이제 돌파 시도하는 초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는 가능해 보인다 5200원 까지 너무 많이 밀리면 좀 그렇고 5400원 정도까지 밀리는 모습이 이렇게 장대엄봉 아니고 적당하니 이 오름폭 닥터케어 노하우 전부 다 나옵니다 자 사실 이런 내용 들으려면 제 자랑이 아니라 자랑으로 제가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한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 방송 그 유료방송 내야 이것도 한달에 한두개 가르쳐 주면서 쭉 한 1년 넘게 들어야 다 이야기해 주는걸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실지 안하실지는 여러분들 유료방송 들어보셨던 분은 아실겁니다 자 기간의 법칙 동기간의 법칙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10일이 올랐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자 그러면 며칠 정도 빠지면 적당하게 시간적으로는 조정 받았냐 하면 한 4-5일 4-5일 정도 조정 받으면 적당하게 조정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드립니다 여기 이 2평선 안개는 5,400원 라인까지 눌림목 주고요 자 눌림목 줄 때 내일 푹 빠지면 안 되고요 한 3-4일 더 눌림목 용이하게 이렇게 양호하게 눌림목 주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양복 넣으면 2평선 다 그 이유는 그 이후로는 밀릴 때 밀리는 거 확인하면서 팔아먹고 이거는 그냥 예측매도입니다 예측매도 안 밀리도 그냥 6,200원 정도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냥 예측매도 다 팔아놓고 밑으로 밀리면 다시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까지의 그러면 주가가 피보나치 적용하죠 자 왜 여기 정도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눈 대충 봐도 한 3,8,2 정도 조정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딱 가면 자 3,8,2 잠깐만요 50% 지점 정도네요 50% 보다 자 잠깐만요 이게 아 그렇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인근 50% 인근까지 밀리는 건 용인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인근 정도까지 스무스하게 물린다면 늘린다면 자 여기 인근에서 조정도 적당하게 받는 시점이니까 자 관심 있으시면 지켜보시다가 아 매수 접근 하셔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너무 아 가벼운 종목이라서 이렇게 요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 하루종일 쳐다볼 수 있는 분이면 추천하겠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그렇지 않고 직장인이라든지 자주 못 쳐다보면 비추천하겠습니다 참고 참고 되셨으면 1분 눌러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종목 빨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아니면 소폭 들어가 있는건 상관없습니다 소폭 거기서 소폭 들어가가지고 예약매도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예약매도 딱 걸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굳이 안하셔도 되구요 너무 적가 지금 아 그렇게 뭐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닥터게임 주로 시총 상위종목들 많이 권장하지 가벼운 종목들 잘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보다 아 안 깨지는 위기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넵튠 12600원 참 메스포인트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잖아요 여기 자 여기 자 지지권인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지지권인데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올라가니 이평선 저항대에서 여기도 저항대고 이평선도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 밀리고 그 다음날 또 반드시 또 밀리고 그 다음에 또 밀리고 또 밀리고 하다가 축 쳐졌어요 이제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강력한 저항대 앞으로는 매수 포인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것이 좀 급등락해서 좀 그런데 적어도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약간 눌림목 줄 때 여기서 사야되지 자꾸 꼬꼬라지는데 자꾸 사시잖아요 이렇게 박수권 이거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인데 여기 위에서 벌써 꼬꼬라졌고요 단기 추세는 역배율로 쭉 가는 초입에는 원래 이렇게 약간 반등 시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뚫지 못하고 뚫어야 되는데 못 뚫고 확 깨졌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저항입니다 그래서 본인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 1,48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11,800원 을 얼마나 강하게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하느냐 이렇게 강한 장대양봉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때 거래량 서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기간 외국은 별로 관심 없는 종목이고 그래서 20일 돌파 못하면 지지부진하다가 밑으로 깨질 가능성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인 매수가 인근 오면 저는 그냥 짧게 끊고 놓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 완전한 하락 추세를 돌려냈고 하락 추세 돌려내고 자 이격 좀 있기 때문에 이격을 좁혀냈는데 자 거기서 또 추세대로 하락 추세대로 그대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제대로 못 나오고 여기 강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 돌아서기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약품 자 6200원 하아 자 그래서 매수시점이 어딘지가 중요한데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까지 매수를 해온 시점을 보면 여기였다면 매수는 할 수 있는 자리였겠지만 그리고 또 뭐 별로 그래도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목표치만큼 상승 이후에 대박으로 밀리는데 이런데서 들어가면 안되겠죠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샀다면 뭐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여기가 아니고는 나머지는 크게 매수할만한 자리 없었다 그렇게 판단 들고 자 매수하실때 반드시 앞전의 상황을 잘 곰곰이 심사숙고 해보시라 가격만 보시지 마시고 자 앞에 이렇게 대박으로 밀리면 잘 가기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가줬는데 그러면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쭉 가야되는데 추세가 다 꺾였죠 그래서 이것도 안좋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지지권이 자 241인 아 5000원건데 여기 밀리게 되면 더 조금 위에 또 지지권이 있죠 여기 지금 지지하려고 상당히 노력중인데 5200원때 밀리면 5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고 20일 돌파 시도 못 놓고 계속 밀리면 그냥 손절하는게 낫겠다 판단 드리구요 자 본전건 가지는 상당히 가기 힘들어 보인다 일단 그래서 판단 됩니다 여기 위에 2평선도 전부 저항입니다 자 그렇죠 5700원도 저항 그 다음에 여기도 6000원대도 저항 자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적으로 처져 버리면 아 손실 더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본인 판단 하시는 겁니다 자 나이백 나이백 나이백은 16500원 아 전부다 다 물려 계시네 자 살 자리 절대 아니었습니다 딱 보이시죠 닥터케이 오늘 닥터케이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닥터케이가 아 이런 자리에는 사야되죠 하는 자리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앞전에 막 날랐구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런 종목은 사면 안되는 거에요 자 이 모습하고 비슷한 것도 말씀드릴까요 이게 바로 그 HLB하고 비슷합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닥터케이가 딱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이거 많이 올랐고 저는 절대 접근금지입니다 그 이후에 올랐죠 오른건 좋았죠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올라간 거 이만큼 먹고 팔 분 과연 몇 분 계실까요 20 몇 프로 밀리고 그 다음 계속 밀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HLB 여기 60일은 지지 정석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거 깨지면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다 8만 8천까지 빠질 수도 있다 강하게 20일까지 반덕시도 못 나오고 여기서 확 밀리면 밑으로 거의 9만 대까지 그냥 밀린다 위험관리 하시자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모양 보십시오 얼마나 흔들림 심합니까 이거 진짜 못해내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덜 올렸다가 빠졌다가 또 올렸다 내렸다 이거는 접근금지 이런거는 접근금지입니다 접근금지 이런 모양이 진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세력이 붙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16,500원이면 지금 이것도 좀 손실폭이 있는데 이평선 어저께 또 깨졌거든요 이거 자 여기 안 깨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네 여기 지금 어저께 본정권 비슷하게 왔었네요 그럼 여기가 저항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요동치다가 확 깨졌으면 물론 어저께는 몰랐다고 치고요 일단 여기가서도 밀렸고 여기가서 또 밀리는 거 보면 무조건 던졌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비하가 아니라 너무 급등당하는 종목은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13,300원은 깨지면 강력 손절하셔야 된다 생각하구요 자 그것을 지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거 못 지키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까지 빠진다 12,500원까지 빠진다 너무 빠진다 이러버리니까 좀 말이 그런데 그냥 제가 빠질 수 있다는 말을 그냥 제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 나와도 14,800원 여기 인근 돌파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데 워낙 개별주기 때문에 만약에 전전일처럼 이렇게 한 번에 팍 상승 시도는 오잖아요 재빠르게 처리하고 노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없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밑으로 처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동안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아까 전망 다음주 전망 좀 말씀해달라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하자면요 자 닥터케이가 저번주 그러니까 저저번주부터 옵션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심할 거다 했고 방송에 보시면 실제로 옵션 하루에도 200% 오른 종목도 있고 이틀만에 5배 6배 오른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구간이고 닥터케이가 조금 포인트로 보는 것은 포인트 바로 죽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거 보면요 외국인이 지금 아 1조 넘게 팔았지 1조 천억 정도 팔았네요 3일동안 너무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안좋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은 사주고 있는데 선물도 환매수 지속적으로 여기서 32,000개 가까이 환매수 해서 아 이제 방향상방향으로 좀 틀 수 있는 기대를 해보겠다 했는데 자 옵션 만기일날 대박 깨버리고 어제도 또 밀려버렸습니다 자 금리 인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뭐 지금 난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서로 관세 매기고 이런 관계들 때문에 유럽도 어저께 상당히 안 좋았구요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상당히 어 중요한 날이다 내일 진짜 중요하거든요 월요일날 이거 깨고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길 지지선으로 지지를 할 수는 있겠으나 안 깨고 내일 여기처럼 안 깨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반드시 더 넣은 것이 중요하겠다 코스닥은 그나마 지지권인데 이것도 안 깨고 반드시 더 넣은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변동성 심한게 지금 보시게 되면 콜옵션 푸드옵션 매수를 너무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딴 데서 잘 안 해주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옵션 매매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능적으로 막 느낌이 옵니다 흔들림이 심하고 이러면 1분 만에 반토막 나고 이러거든요 옵션이 여기 보시면 300억 매도했다가 340억 200억 다시 환매수했다가 그리고 자 이것을 간단하게만 생각하자면 물론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러 앞에 있던 것 청산과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찰물에 대한 포지션 정한 것도 있겠습니다 딱 하루만 이틀밖에 없었다고 가정해보죠 자 그것은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이 콜 매도했거든요 콜 매도라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콜옵션 매수는 올라가는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배팅하는 겁니다 콜 매도는 프리미엄 먼저 받고요 콜 매수할 때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되니까 콜 매수자의 프리미엄을 콜 매도자는 먼저 받고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 나거든요 자 콜 매수자는 올라가지 못하면 손해납니다 딱 정반대거든요 어저께 자 매도 실컷 때려놓고 340억이나 매도 때려놓고 여기 없습니다 콜 매도 340억 때려놓고 그 다음날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날 바로 200억 수익이 난 거거든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자 그랬죠 푸드옵션은요 푸드옵션은요 550억 매수했습니다 여기 550억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대규모 매수세 들어왔거든요 푸드 푸드옵션 매수는 수익이 날려면 밑으로 빠지면 수익이 납니다 푸드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 먼저 받고 빠지지 않으면 수익 나거든요 아까는 콜옵션은 오르지 않는데 외국인이 샀고요 푸드옵션은 오르는데 샀습니다 전형적인 하방 포지션이거든요 그거 앞전 방송에 제가 코스피 200과 옵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 550억 사길래 야 왜 이래 옵션 많이 사지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옵션 너무 많이 산다 생각했거든요 어저께 248억 팔았거든요 자 간단하게 아랫게 사서 어저께 팔았다는 수익입니다 248억에 대한 부분 수익입니다 왜 지수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옵션 상당히 규모 크게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서 이것이 새판짜기인지 자 아니면 밑으로 하방으로 크게 볼려고 하는 것인지 는 장담을 못합니다 현재 워낙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내일의 상황이 진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강하게 장띠양봉 이렇게 이런식으로 걷어 올리지 못하면 밑으로 쳐질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자 밑으로 만약에 개발학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드시 양봉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2400은 진짜 지지했으면 좋겠어요 2400이 깨지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닥터케이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 구독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지면서 방송 시청해주시는데요 그래도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오늘 2시간 반 가까이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방송 해봤습니다 구독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알림 가니까요 방송 같이 참여하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될 수 있다고 반드시 생각하니까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방송 참여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저희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광고는